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사랑하는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약을 잘못 먹었는지 상태가 안좋습니다. 현재 코스피 2452 가리키고 있고 한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736억 가리키고 있네요. 0.8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3,700억 정도 코스피는 매수하고 있는데 우리 웨인 오빠들이 팔고 있어요. 3,512억 정도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코스피가 좀 올라갔다가 약간 좀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 횡보하면서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아이가. 많이 올랐어 이제. 그러니까 눌리는 것 같아요. 눌려요. 지금 계속. 오르는 정보 LG 엔솔 0.5% 상승하고 있고 삼바 0.3% 정도 현재 오르고 있어요. 상위정보 나머지는 거의 빠지는데 오늘 삼성이 좀 많이 빠지네. 한 1200원 정도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 3.6% 아침에 하이닉스 깜짝 놀랐어요. 시초카가 8만 2천원까지 떨어지길래 하여튼 상당히 웃겼습니다. LG 화학 0.5% SDI 1.9% 우선주 2% 정도 현대차 0.58% 네이버 0.79% 기아는 1.6% 포스콜딩스 0.5% 해가지고 현재 시원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또 오르는 종목은 또 없냐 봤더니 왜 없어. 있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보니까 카카오 조금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이 한 0.2% 오르고 있고 아주 찔끔찔끔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0.8% 정도 현재 빠지고 있는데 736을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1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웨인오빠들 기관언니들 좀 팔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5.6% 정도 오르고 있어요. 나머지는 좀 빠지고 있네. 에코프로비엠 1.3 셀트리온엘스퀘어 0.3 LNF 3.06 HLB 2.2 카카오게임지 1.3 에코프로 1.3% 프로비스 1.2 셀트리온제약 0.4 첨보가 5.07%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첨보가 좀 많이 빠지네. LNF하고 현재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를 때도 있겠지만 떨어질 때도 신나게 빠지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전에 아시아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니케이지 수는 전장 대비 0.4% 하락을 해가지고 2만 7,915.58에 오전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쌍아이 쌍아이도 보니까 오전 11시 반 기준 봤을 때 0.9% 내려서 3,091.85 홍콩 항생 2.9% 내려서 17,722를 가리켰더라고요. 일본 증시는 전날에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타겟이죠. 타겟의 그 어닝 쇼크. 쇼크로 소매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어.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더라. 10월 소매 판매가 호조를 좀 보이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 가능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 다시 강해지는데 주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되는 우리 필반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석스 4.3%나 급락을 했어요. 많이 빠지더라고. 최근 상승이 두드러졌던 도쿄일렉 등 일본 반도체 관련주들도 석스의 하락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의 신규주택 가격 하락, 정보부양책에 대한 실망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전날 이어서 중국 증시를 누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보니까 10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을 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 13일 중국이 인민은행하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향후 6개월 내에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상환기한을 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등 총 16개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안 좋아요. 혹시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 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무슨 허업을 판에다가 아파트만 때려짓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아파트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중국에 가보면 우리는 기껏해야 2004대, 2004대인데 걔들은 10만 세대로 나가는 거야. 보면 저렇게 아파트 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값도 겁나게 비싸요. 또 보면은. 중국이 아파트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 비쌉니다. 갑자기 말이 왜 일로 왔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 상해 0.97% 빠지고 있고 홍콩 항생 2.47% 빠지고 있고 일본도 니케이도 0.4%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환율은 1,339.6원, 11.6원 급등하고 있습니다. 1,339.60 지금은 또 우리 한 번 어떤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았는지 또 출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방송 꼭 들어주셔야 돼요. 새벽방송은 항상 여러분들 그 필수입니다. 출석 잘하는 분들, 부지런한 분들이 나중에 꼭 성공합니다. 제 영상, 아침 영상 꼭 들어주시면 그분들 분명 성공할 거예요. 천회장이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삼봉곤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 1등 우리 이재시장님 2등 우리 3등 우리 연준님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함께 삼성전자 영상 출발합니다. 진짜 한결같은 분입니다. 우리 4등 우리 노여사님 항상 늘 감사하고 우리 찐팬 5등 영상 감사합니다. 재용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6등 사로비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7등 이다인님 천만 멘탈방송 화이팅입니다. 고마워요. 8등 우리 김봉희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거죠. 노래를 좋아하는데 요즘 목상태가 안 좋아서 패스 9등 우리 그레이스리 하여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10등 훈이님 오늘도 가족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훈이님도 항상 한결같은 분이야. 우리 블루빅 블루빅님 구주삼어 화이팅 우리 양승희 언니 어제 내가 양승희 언니 빼먹었다고 소원했다고 했는데 난 진짜 딴 사람 몰라도 우리 양승희 언니 한번 보고 싶어. 우리 양승희 언니 청래에 사신다고 했죠. 우리 가을님 감사합니다. 우리 류완용님 마음의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안종규님 오늘도 화이팅 맛있는 거 드세요. 우리 솔마루님 뉴페이스 같아요. 솔마루 반갑습니다. 우리 또 우리 차메님 우리 차메님은 참 글을 재밌게 써보니까 깐돌이 오빠 은즉그즈 은즉그즈 공부해야 되는 징 10년이야 10년 2030년 12월 31일 날 졸업해야 돼 여기까지요. 우리 계숙이 언니 또 하루 갑니다. 우리 영숙이 언니 좋은 아침입니다. 이영숙님 우리 홍군식님 뉴페이스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명찬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우리 새아이맘님 늘 꾸주사모 하세요. 우리 허정호님 충성 우리 찐팬 강병원님 우리 강병원님 같은 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우리 희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장호희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김연숙님 오늘도 천만 가족분들에게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가득하게 바라요. 우리 연숙이 언니도 진짜 대구에서 대구 맞죠? 우리 대구의 여인 우리 한양님 꼭 뵙고 싶습니다. 우리 ABCB ABCD 예빈티모님 화이팅 우리 새들철암님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우리 광주에 우리 우리 민여사님 오늘도 순인가요? 오늘 수능인가요? 수능이죠. 또 우리 경희언니도 요즘 꾸주사모 열심히 하되 우리 이희봉님 뉴페이스인데 향기 여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성된 마음 오늘은 순인갑습니다. 조만간 머리 밀고 암자 갈 겁니다. 김경준님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영숙님 감사하고요. 김삼숨님 굿모닝 우리 현숙이 언니 상쾌한 아침 출발합니다. 우리 김마님 마님이연님 오늘 아침 방송 감압수 고맙습니다. 이철아님 오늘도 성투하세요. 우리 주단님 제주도에서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죠. 화이팅 우리 이대영님 존버 우리 붉은삼자님 향기로운 마음 기도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우리 경철님 김영철님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땡큐 우리 이경우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숙이 언니 굿모닝 심진숙 굿모닝 진숙이 언니 오늘도 화이팅 우리 삼성님 출근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수진님 반갑고요. 오경민님 좋은 하루 우리 유진이님 오늘도 종과여정 닭을 볼 수 있을지 또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우리 이은행님 오늘도 민기적거리다가 지각을 보냈어요. 민기적거려 힘냅시다. 우리 양기비언니 언니 맞죠? 시청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박성호님 출퇴갑니다. 새치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아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진아님도 뉴페이스 갔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함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무리하기만 하지 마세요. 하여튼